알았으면 교수고 뭐고 그냥 대충 살걸 안 아끼고 막 노는걸 아니야 죽기 전에 이런 말 남기는 거 너무 교양없어 유시진씨 오고 있어요? 안 오네 안 오고 있어 올 때까지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발견할 사람이 유시진씨네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내 마음 솔직함에 고백할 걸 그랬어요 아주 멋진 남자에게 키스 받았구나 내내 설렜었거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는 거 같네요 내 마음 이거 좀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유지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유지되면 좋겠어요 내가 뭐하냐 내 마음이 유지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유지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.